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총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것으로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좀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라고 하는 거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또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한 의미들이 필요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가지의 의미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사하지만 뭔가 다양한 의미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제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의미를 표제어라는 표현을 쓰고 뭐 나머지 여러가지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어와 단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문법이라는 것이 단어와 단어를 문법의 규칙에 따라서 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언어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명사를 열 개를 알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 개의 의미로 열 개의 단어로 열 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로 한번 쳐보죠.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을 이런 어순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 개의 명사와 열 개의 동사를 결합한다면 명사 열 개, 동사 열 개니까 총 20개의 단어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미를 만들 수 있냐면 백 가지의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즉 명사 열 개가 동사 열 개와 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백 가지니까 우리는 20개의 단어로 백 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영어는 주어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명사,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 목적어에는 주로 명사가 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사 열 개를 동사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명사 열 개와 동사 열 개를 결합해서 우리는 총 20개의 단어로 천 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의 문법은 어떤 언어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또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또 문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이용해서 명사 열 개, 동사 열 개, 그리고 명사 열 개, 전치사 열 개, 그리고 명사 열 개를 결합하면 우리는 총 명사 열 개와 동사 열 개와 전치사 열 개를 더해서 총 30개의 단어로 일십, 백, 천만, 십만 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폭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뭐 우리는 언어 수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결합하고 무언가를 조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익숙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유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웠고 우리는 또 노드.js라는 걸 조금 맛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는 것을 연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노드.js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fs, 파일 시스템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http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제어할 수 있는 os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노드.js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드.js가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결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긴 힘들지만 일단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똑같이 실행되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드.js가 기초적인 명령들을 제공하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노드.js가 제공하는 명령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명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명령의 숫자는 아까 우리가 언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걸로는 모듈과 npm의 관계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서 부품으로 사용될 작은 프로그램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모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있고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npm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듈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라는 모듈 언더스코어라는 모듈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제이드라고 하는 모듈 그런 모듈들을 이 npm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담아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과 이 np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드.js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라우터와 컨트롤러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라우터는 사용자의 접속을 사용자의 요청을 어떤 컨트롤러에 전달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계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회원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로직이 있을 것이고 또 홈페이지를 표현해 주는 컨트롤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러 화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우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을 어쩔 때는 회원가입으로 보내고 어떤 때는 에러 화면으로 보내고 어떤 때는 홈페이지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와스크립트 npm 라우터 이것들은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많잖아요. 앞으로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럴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에 질리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어려운 거라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거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것들을 또 이런 기초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채우 잘 수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하는 녀석들에게 연결할 대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Node.js 모듈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수업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이제 다음부터는 바로 이러한 것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결합해서 좀 더 애플리케이션다운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